장혁 씨를 꽂혀가지고 그냥 저번에 한 번 그래서 저희 노안, 더숩 더숩도 그렇고 지방 거기 광주인가 갔을 때도 와 진짜 눈 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좋아 이걸 계속 하는데 이 처음에는 못다가 나중에는 진짜 힘들어요 저희 술 먹을 때도 예를 들면 대화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집이 몇 시에 시작해요? 그러면 그냥 얼마나 좋아 그것만 계속 하시니까 다음 영화에는 그 걸 하시겠네요? 그때 또 다른 걸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장면이 그렇게 들어간 건 그 초반에 뭔가 개구진 빌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계속 성대모사하고 또 김수미 성대모사 한 신분이랑 둘이 계속해요 계속 간장대장 찾고 이분은 계속 그때는 막 재밌네 재밌어 이거 이 새끼 내 손 까먹는다고 이거 계속 둘이 계속 그거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빌런이 들어가 여기에 얘네 스토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간 거였어요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은